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국 총집결에 성공했습니다. 저들이 방해한 행진도 거침없이 이루어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매일 몹쓸 폐륜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반드시 몰아내야 합니다. 어제는 12구 이태원 참사 49제였습니다. 바로 그 시각! 윤석열과 김건희는 안국동에 놀러와서 술잔을 잤습니다. 용남이 됩니까? 유족들을 철저하게 조롱했습니다. 고의지 안군 어머니 조미연님은 어제인 금요일까지 이태원에 와서 사죄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할 것이라고 최후 동검첩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를 위협하는 죄의 일번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억울하게 잃은 놈이가 어떤 일을 벌이게 될지 보게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온갖 폐륜의 만행을 저질러온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조자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폐륜어적을 국민들이 처벌하는 전국투쟁문부도 만들 것입니다. 이들의 범죄를 똑똑히 밝혀낼 시민법정도 우리가 직접 세워야 하겠습니다. 고이장군의 어머니 조미연님은 나는 분노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도에 우리는 우리는 단결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직 대진을 부르질 때가 아니다. 전도 분노가 절정의 일대를 기다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더 뺏기고 누군가 더 죽어 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자는 겁니까? 저자들에게 반격의 준비를 할 시간을 더 주시겠습니까? 그간 우리가 획득해온 소중한 권리를 하나하나 박탈당하고 있는데 나중에 뭘로 싸우자는 겁니까? 이 말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우리는 더는 저 강도들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매 순간 저자들을 격파해 나가야 합니다. 저들을 매일 정신 못 차리게 뒤흔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국 방방곡국에서 얼마나 위력적으로 투쟁하는가 뜨겁게 과시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야 국민들 모두가 용기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이제 정말 끝나가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해야 되겠지요. 그 순간 우리는 승리합니다. 2022년 우리는 뭉치는 데 집결하는 데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2023년 우리는 우리의 조직화의 수준을 더 한층 높이고 강하게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촛불을 둔 국민들의 조직이 저들을 두렵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승리의 요체입니다. 촛불 행동이 그 중심에 흔들림없이 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조직입니다. 촛불 행동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단결한 민족만이 승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권혁명 중입니다. 2016년 촛불 행동 이후에 우리는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한 번 잡은 손 한 번 잡은 손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주권자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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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